그대로,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 그대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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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사실 연습 중이에요 저희 뮤뱅에서 여러분 본방사수학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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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구나 사실 여러분 저희 오늘 첫방이었는데 여러분 첫방이었어요 첫방이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벌써! 말도 안 되지 않을까? 두 곡이나 했어요 끝을 했죠? 왜 그러세요? 여러분 저희가 진짜로 그러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게 저희 일단 We Go Up을 떠나서 원 투 쓰리 라는 곡을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맞아요 라이브로 또 이제 생방 또 라이브 그리고 또 라이브 생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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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사실 떨렸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도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실 되게 좋아하는 곡이고 좋아하는 춤이에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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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또 왕곡의 왕곡을 보여줄 자기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핸드마이크 썼어요 아 맞아 깜짝 놀랐어요 부러워 쓰고 싶어요 핸드마이크 쓴 사람 누구죠? 핸드마이크 쓴 사람 누구죠? 나 써봤어 나 써봤어 나 옛날에 써봤어 나 안 됐어 나 저쇼 그 1위 저거 한 번 봤는데 나에게도 나쁜 녀 나에게도 나쁜 녀 나에게도 나쁜 녀 아니 그래도 오늘 나 진짜 그래도 오늘 우리 We Go Up 춤을 그래도 반응이 진짜 좋으셨잖아 솔직히 우리가 인이어를 꼈는데도 이게 좋아해주시는 반응이 너무 느끼셨어요 마이크에 팬 여러분들의 환호 소리가 들어와서 인이어로리더라고요 마이크 특히나 뮤뱅 관객에서 저희 봉이 굉장히 밝아 보였어요 마이크 오늘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다만 좀 아쉬웠던 게 너무 멀었어요 마이크 마이크 여러분 일단 사실 저희 첫 방이었는데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진짜 너무 고맙고 저희 진짜 진짜 설레 아직도 설레거든요 그래서 첫 주 첫 주 앞으로 계속 계속 지켜봐주시고 일단 엔딩 멘트 아니야 아니야 이건 그냥 아니에요 퍼트 원 오케이 일단 댓글 좀 읽어볼까? 예 가두인 예쁘죠 사랑해 드림 힙합 최고 여러분 이건 힙합이 아니라 드림 팝 아니다 드림 힙합 아니야 아니야 득팝 오더스쿨 비트가 아이고 원우 짱 방송에서 원우 짱 다 이거는 다자의 보컬이 매력적인 어바힙합 힙합이 아니라 드림 힙합 어바힙합 오케이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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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잘 봐주신다 그 형이 착한거야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다 아 형 형 그것도 있었잖아요 우리 그 산옥 두 번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맞다. 팬분들한테 같이 놀았잖아. 저희 퍼리템 했는데 나같이? 사실 이렇게 저희 하면서 진짜 라이브여가지고 애드립을 이렇게 첫날에 이렇게 딱 보여주길 예상은 아니고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뮤뱅에서 감사하게도 딱 한 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냥 쏟아 부었어요. 현장에 계신 팬분들은 되게 약간 그게 있었던 분위기. 너무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나는 재밌고 가고 싶어. 계속 가고 싶어. 그리고 사실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아직 음원은 안 나왔지만 지금 뮤직비디오를 또 굉장히 열심히 보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하루가 딱 지났다 이제. 하루가 딱 지났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저희도 계속 보고 있어요. 딱 하루 5분. 이번 뮤비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희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일단 노래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뮤비 진짜 좋은데 빨리 음원도 나오면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맞아요. 들어주세요. 맞아요. 근데 자꾸 해찬이가 너무 조용하대. 해찬이가 사실 이거 컨셉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되게 그걸 위한 삼행시를 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항상 애들이 저 초반에 말 너무 많이 한다고 뒤에 아껴놓으라고 해서 아껴놓고 있는데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런 적은 없고요. 후반 되면 얘기해주세요.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런 적은 없고요. 아니잖아. 아니네. 아니잖아. 머리 색깔 빠진 건 빠져가지고 원래 초크인데 초크가 빛 한 번 빗는 순간 끝나요. 그러네. 초크. 초크. 초크하지 마. 빨리. 초크. 이제 그만해. 이건 나의 토크. 이러다가 나 황크된다. 야야 잠깐만. 난 마크. 이 마크. 니크. 제비 옥정. 니크 에크. 뭐야? 니크 에크는 뭐야? 무의타이 몰라. 몰라요? 몰라. 넥타이는 아닌가? 이크 에크가 뭐야? 이크 에크 몰라요? 이거? 싸울 때? 이크 에크. 니크 에크를 하면서 싸워? 아니 형 형 광이에요. 아하. weren't you? Linux. 암튼 여러분. 저희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있을 거니까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마크요. 마크아. 지금 그런 말을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니지. 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런준이가 뮤직 티저에 복근 공개를 했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한 복근이라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간힘 뼈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정말 패키지 사실 우리 중에서도 언진이가 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빨리 한번 보여줄게 생각보다 좀 잘 나와서 평소에 보듬 복근이랑 달라가지고 포토샵 해주셨어 포토샵? 설마? 감독님이 약간 CG 넣어주신 거 아니야? 진짜 수고하신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마크 형 마시죠 어떤 거였어? 마트 다녀오셨어요 마트 다녀오셨냐고? 마크? 아니면 마트? 이마크다 이마크네 이마크 이마크다 아니 아니 나 성경을 샀어 성경을 샀어? 왜그래 진짜 왜그래 마크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오랜만에 활동을 하다보니까 아침부터 서로를 보게 됐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침부터 보니까 저녁이 했더니 지겹네요 아 오랜만에 출근길 했어 솔직히 아 맞아요 오랜만에 출근길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 안경을 너무 내려놨어가지고 되게 다들 나 보는데 늙었다고 애들이 사보고 아니 꼭 빨리 썼는데 그걸 이렇게 내려서 쓴 거예요 다름어주세요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 안경이 좀 그랬어 성경도 티나 오랜만에 비도 조금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약간 느껴지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난 시작 때 못 느껴왔어 팬들이 팬들 때문에 못 느꼈어 그리고 생각하니까 이 춤은 오늘 처음 보시는 거 아니야? 맞아요 춤은 오늘 처음 보시는 건데 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 근데 너무 아쉬워요 오늘은 근데 저희 다 좀 아쉬웠어요 어색했어 너무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인가요 저는 만족했어요 아 그리고 또 아니 근데 천러 잘했어 천러 잘했어 천러 잘했어 그리고 또 이 얘길 또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 응원을 주로 태용이 형이 이야 맞아요 감동 받았어요 티와 트랩 어 티와 트랩 티와 트랩 이 모든 것을 선택했던 I can't give it about I've traded a month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태용이 형 가기 전까지도 우리 마신이 언제까지도 어디까지도 아 아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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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일단 저희가 어 오늘 또 남은 연습이 좀 있어 왜죠? 남은 연습이 사실 남아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좋은 아 코끼리 왜 나 코끼리 어 일단 저희 어 남은 연습을 하러 가기 전에 일단 또 해찬이 이거 준비한 마무리 멘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자 남완 남완 내일은 이제 여러분들을 음악방송으로 만나볼 수 없지만 앞으로 저희 계속 활동할 거니까 여러분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3일날 뭐가 나오죠 지성씨? 3일날 또 이제 음원이 딱 아 와우 잘하네 진짜 개망해 진짜 우리가 음원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잘 나오는 들으면 수록곡 수록곡 정도 네 마키 형 노래 파트 진짜 나 듣고 진짜 우리 뻔했어요 얘 또 우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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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한 얘기잖아 뭐 얘기한 거야 나도 몰라 어디지 나도 듣고 싶다 진짜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노래 되게 좋아요 진짜 진짜 그러면 이제 마무리 멘트 형이 우리 마티 형 지성이 하자 하챈이가 많이 그토록 하챈이가 좀 길게 두 여러가지 위로 안녕 2번 여러분 우리 이제 그거 하자 우리 솔직히 원래 우리 원래 같이 가자 해서는 뭐 이따그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했지 우린 이제 이번 비에 끝내자 다음 비에 다음 스테이지 다음 스테이지 다음 스테이지 오 예 어때 어때? 이번 VF 끝내 자장 스테이지 We go out! We go out! 해피 첫방데이! 내일 더 만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피 첫방데이! 아이 디데이 이번 VF 끝내 자장 스테이지 We go out!